출발 드림팀 4대 핫 이슈! 게임틀로 비퀸팀 전설의 기능이 도착! 드림팀의 허들 스피드 왕은 과연 누구? 전격 공개! 민호 시집가단 말! 아슬아슬한 1초의 승부! 달려나! 백번트위! 1999년 1월 17일 첫 방송 이후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전설의 스포츠 브라이어티 출발 드림팀! 조석모, 이상희, 김희선, 고수, 비, 김종무, 박용화, 전진 등 수없이 많은 영웅들을 배출한 출발 드림팀! 이제 그 두 번째 시즌에 불연구능을 이었다! 신구세대의 선우 동쟁 속에 막강 상대팀을 마저 결승한 인강의 한판 승리! 이제 출발합니다!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10년의 신화! 1초의 승부! 출발! 드림팀! 지난 방송에 여러분의 엄청난 사랑에 힘입어서 엄청난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출발 드림팀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!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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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대는 새로운 스타, 새로운 영웅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림팀의 새로운 피, 새로운 힘, 새로운 얼굴을 소개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새 영웅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멤버 나와 주세요! 나와 주세요! 나와! 누가 첫 번째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? 아 첫 번째 누구입니까? 칼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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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놀라야 돼! 눈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! 눈치를 보고 있어! 요할 깹니다 요할! 자 이하를 아닙니다 깨지 마시고 나와 주세요! 주세요! 예! 예!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재밌게 봤던 프로인데 나오기 전에 어제 잠을 못 잤어요 긴장이 돼서 아 긴장돼서? 우리 대니안 씨에 대한 어떤 첫 인상이라든지 어떻습니까? 예상으로 굉장히 웃기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때 운동도 꽤 잘했어요 마지막 경기에서는 떨어지셨나요? 첫 번째 성공했는데 성공한 걸 편집하셨더라고요 예선에서 이렇게 하는 건 예선에서 예선에서 그래서 그냥 바로 떨어진 것처럼 나오죠 다음 새로운 피를 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살짝 눈치를 보다가 알을 다시 덮었던 새로운 피! 새로운 용! 소개하겠습니다! 오! 우와! humour! 우와! 그 다음 멋진 줄 알았어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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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데뷔하고 나서 좀 변했어요. 아 변했어요? 드림팀 나가기 전에 형 버라이티 처음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형이 잘 아니까 나 좀 도와줘라.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?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는데 드림팀 나갔나 하면? 그 다음에 연락이 없네요. 저는 조언을 받은 게 특이형인데 특이형인데 왜 지금 여기서 조언을 했다고? 이제 마지막 새로운 피를 소개를 하고 왔습니다. 왜 이렇게 사갈죠 저 알? 저 알은 과연 왜 틀릴까요? 마지막 드림팀의 멤버 나와 주세요! 이상예! 예이! 이야! 그 팀이 부활되기를 산중에서 천일 기도를 하며 기다렸던 이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이제! 영두와 올드 팀!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. 올드라는 단어를 좀 바꾸면 안 될까요? 올드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헌!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럼 어떻게 좀 바꿀까요?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. 아.. 아.. 두 번째! 하나 둘 셋! 드림팀 파이팅! 오늘의 드림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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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장 조승모 노련한 승부사 데니안 드림팀의 상징인 이상이 바람의 사나이 이완 날쌍돌이 슈퍼주니어 은혁 본미남 승부사 샤이니 민호 드림팀이 승리를 향해 달려갑니다. 드림 체력장 올드팀과 영두팀 영두팀 대 올드팀 지난번에 그 특집으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때 100미터 달리기를 했었습니다. 그때 그 왜 졌는지 간단합니다. 간단합니다. 제가 안 뛰었습니까? 안 뛰었기 때문에? 그럼 이번에는 본인이 있기 때문에 이기고 싶다. 그렇죠. 이기고 싶다. 지금 땀 흘리고 있어. 그렇지 않으세요? 아 이러다 쓰러지지 않으니까 지금 따로 정치하네. 어쨌든 뭐 올드팀 몇 명의 영두팀 생각을 또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최강간데 100미터는 많이 뛰어봤을까요? 100미터는 많이 뛰어봤어요. 그렇죠. 11초 초반? 11초! 누가 제일 만만한 상대죠?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요.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요. 다 만만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요. 다 만만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요. 아 진짜 힘드네요 되게. 다 만만해. 다 만만해. 다 만만해. 역시. 아 죄송합니다. 이번에는요. 그냥 100미터만 뛰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허드로 100미터 허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솔직해집시다. 누가 이길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 한번 해보시오. 아무리 그래도 그 이상인씨가 이기지 않았어요. 옛날에 그 실력이 있으니까 이상인씨가. 이상인? 아니 지금 땀 흘리는 걸 보고도 지금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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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준비됐습니다. 아 이상인 군대 은혁군 은혁군대 이상인군. 하려. 자 이리 섰어요. 끝. 자 이상인 또 있습니다. 뛰었어요. 자 이상인 또 있습니다. 자 과연. 아 저 은혁군이 빨라요. 은혁군이 빨라요. 은혁군이 빨라요. 네 은혁군이 빨라요. 아 이상인군은. 아 잠시만. 지그재그로 뛰는 것 같은데요. 지그재그로 뛰는 것 같은데요. 지그재그로 뛰는 것 같은데요. 지그재그로 뛰는 것 같지만. 이는 그리 빨라요. 아 이상인군 일부러 늦게 뛰는 건가요. 예. 예 은혁군. 예. 예 은혁군. 예. 14초 04. 네 이상인군 16초 46. 아 네. 근데 그게 빨리 뛴 것 같지는 않았는데. 빨리 뛰려고 했는데. 중간에 쳐지는 게 보이더라고요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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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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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?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. 자 대니안이 이길 것 같다. 1,2,3 하하하하 나는 첫게임도 마쳤어. 그 다음에 이완군이 이기겠다. 1,2,3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,2,3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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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긴장감 너무 싫어요. 자 준비됐습니다. 이완, 이완, 터들. 터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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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는데? 터렁. 뒤를 천천히 보면서. 네, 네. 오늘 이환 군은 천천히. 여유있게 들어오는데. 그 짧은 시간에 이기고자 하는. 얄빡한 수법으로. 그 모습이 안타까운 말이 들었었습니다. 지난번 민호와의 100m 대결에서 아쉽게 패배한 조승호. 과연 오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. 네. 스타트가 빨라야 돼요. 준비됐습니다. 민호가 빨라. 줘수군 빨라. 다야 하지. 아희야aved도 빨라요. alternation. 민호가 빨라 마지막. 민혁은 빠르냐? 기록은 14초 84로 민혁은 수상입니다.